먼저 이 엄청난 사회적 참사로 희생되신 사망자가 아닌 희생자 명복을 빕니다. 저희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명확한 방침으로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형사 책임만 따지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하고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선의 협조를 다 하겠다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에까지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입니다. 앞으로 제도를 바꾸겠다. 제도 부족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서 소방서장에게 단순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본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습니다. 작년에도 경찰이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파견됐고 실제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민 보호 활동을 했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고 군중의 움직임을 관리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연히 더 많은 수의 우리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이 아예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이 파견돼서 질서 유지를 했더라면 이 사건이 생겼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번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의 이 국민의 삶을 책임진 당국자들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심지어 가족과 친지를 잃고 고통 속에 오열하는 국민들 앞에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어떻게 이런 공문들을 내려보내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자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통제 권한이 없어서 못했다는 대통령의 말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 유지는 경찰의 가장 1차적 책임입니다.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몰려든 군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경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사고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떻게 그 억울한 참사, 피해자,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일은 사태의 수습,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에 대해서 왜 아무 이유 없이 천재지변도 아닌데 내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연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당연히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지는 것이고 민생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민생입니다. 얻은 우리가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민생에 관한 의총을 열지만 당연히 필요한 일상적 민생활동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도 철저하게 되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